론드로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높은 도둑은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낮은 도둑들은 물이 밑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땅강아지 논에서 사는 장어라는 웅어 뭐 뱀, 쥐 요런 애들이 두둑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기도 하고 사람도 피부가 건조하고 그러면 갈라지고 입술도 건조하면 갈라지듯이 논 두둑들도 건조하면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물을 보관을 하지 못하고 모터로 열심히 퍼봐야 아랫논만 좋은 일 시키게 되는거지요 그래서 물이 새지 않도록 두둑을 만들어주는 논두렁 조성기를 가지고 논두렁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을 할겁니다 그 작업을 하려면 논 바닥에 있는 흙을 어느정도를 끌고 두둑으로 올리면서 회전판이 짓눌러주면서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인데 지금 보시는것처럼 요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작업을 해놓은 곳인데 두둑과 흙이 한뼘 이상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논두렁 조성을 작업을 할 때에는 저 흙을 끌어다가 올리기 때문에 가까이 붙여주는게 좋습니다 인기방송이네 읽히는것도 어렵네 여기 사연을 읽히는 사람들이 다 개그맨들 아니야? 왜 이렇게 읽어라? 이게 뭐야 이 긴장을 이렇게 보냈을 때 이준웅씨가 이 긴장을 많이 지켜냈 거라고 그랬고 이런걸 또 추배되는걸 좋아하더라 저 흙을 끌고 당장하는 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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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 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논두렁 조성기를 들려와서 장착을 했습니다. 1년에 하루 이틀 사용하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압포트가 연결되어 있는데 위압포트는 주행을 할 때 튀어나오는 부분을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거고 로터리처럼 PTO 종력을 이용해서 이곳을 돌려줍니다. 앞에 있는 회전나리 흙을 옆으로 밀어주면 저 뒤에 있는 롤러판이 논두렁을 저 뒤에 있는 롤러판이 논두렁을 제와의 위압포트는 이곳에 있는 롤러판이 논두렁을 경고공을 청소해야 합니다. 제 재이대시가 성허가 많습니다. 오랫ais입니다.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앞에 있는 세젠나리 이쪽도 우로 올려주는 거고 위에 들어가는 걸로 봐 저흘부터 논의 물을 빼놓기 때문에 논 도둑들도 수분이 없어서 갈라지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물기가 없다 그러면은 흙을 올려도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지 않고 갈라진 흙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길게도 마른 흙을 올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이도 많이 가고 날도 금방 갈거 날도 금방 갈거 아까 작업했던 논보다 물이 좀 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힘 받아서 안전핀 부러졌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지 않도록 힘 받으면 핀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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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